음악 굿모닝 배대가족 여러분 7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역은 매주 화요일마다 모였던 Women Alive 사역입니다. 한상섭 장로님께서 팀장으로 계시고 최경희 권사님 부팀장으로 섬겨주시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 열자마자 두주 석주하고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얼반 인근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말씀 읽는 여자 말씀대로 사는 여자 이런 못도 안에서 한 100여 명 200명 가까이 모여서 매주마다 말씀으로 함께 격려하고 나누고 기도하던 아주 귀한 모임인데 함께 모이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로 이 Women Alive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긍정적이고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하면서 대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주로 우리 가정주부로 또 가정을 지키는 우리 여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해 드리면서 이 코로나 숲을 말씀으로 잘 뚫고 가는 믿음의 여성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찌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19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시편 말씀은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려고 하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대목이 자꾸 떠오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방 나라를 향해서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함성을 질러보아라 또 들을지어다 허리띠를 동이라 허리띠를 띠라 또 함께 모여서 계획해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끝내 폐망하리라 끝내 폐망하리라 끝내 폐망하리라 여기에 우리 삶의 승패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소중한 것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지키겠다고 밤을 새워도 허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내가 내 백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싸인이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계속해서 임마누엘의 주제가 이사야 선지서에 계속 맥을 이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보이는 인간들과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격길로 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점이죠 우리의 연약함이고 시공 안에 갇혀져 있는 제한된 우리의 연약함을 여실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과연 네가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나를 믿을 것이냐 옆에서 속삭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이 도전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함께 뚫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말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붙잡아 일으켜주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코로나 숲을 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뒷부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보이는 신접한 여인 점괴를 말하는 여인을 찾아가는 우매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드리고 한국에서는 돌아가는 길에 점집에 들려서 점괴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참 흔하다고요 깜짝 놀랄 일이죠 아직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잊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눈에 보이는 참 이런 가현적인 그런 것을 쫓아가다가 마치 무지개를 쫓아가다가 망연자실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신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드십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다 혼자 하기 힘들기에 우리 배대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격려해 주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면 의도적으로 해보신 적이 없으면 오늘 꼭 한번 의도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격려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십시다 그냥 지나치다가 인사할 때 하셨던 말씀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 의도적으로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드리는 격려의 말씀은 오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격려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도 분명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내 옆에 있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의 능력이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마 누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면서 인마 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가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대에 그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힘을 모으고 아무리 허리띠를 띄어도 끝내는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마 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피차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위에 얼마나 격려가 필요한 자들이 많은데 전화 한 통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격려하느며 오늘 하루도 베데레 공동체로 인하여 함께 이 귀한 격려의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권속들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반갑게 또 만나겠습니다 아침 영상 메시지 100회 특집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의 아침 인사 영상 클립을 공모합니다 유쾌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국무원인 베델 가족 여러분을 녹화하셔서 아래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ook Strength of the히 Federal 해밍 nim 들여 앉아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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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